동 Este videанием from third 거죠 오? 닭발이네? 닭발 뭐 하려고? 닭발, 쪼림이지. 아 맵게? 맵게. 많이 사 왔네. 오, 닭발이 싱싱해 보인다. 오늘 막 잡아왔대. 이제 닭발을 깨끗이 씻어야되요. 굵은 소금을 넣고 깨끗이 비벼줘요.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려고 하는구나. 소독하는 거구나. 소독을 해야지. 깨끗이 씻어줬는데 또 좀 씻어야지. 이 살만 빼서 한 거는 많이 수입이야. 뼈 없는 거. 그래서 이제 뼈 있는 게 국산이야. 이렇게 깨끗이 몇 번 헹군 다음에. 이제 끓는 물에다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헹궈야 돼. 소독을 해야지. 끓여서? 그리고 이제 한참 또 맹물을 하고 소주하고 생강하고 넣고 끓이다가 이제 양념은 해야 돼. 아 그때 요리를 해야 되는구나. 삶아진다 싶을 때. 물이 펄펄 끓어? 응. 그러면 이제 넣어야 돼. 이렇게 넣어. 끓는 물에. 끓는 물에. 그래서 폭 또 끓이는구나. 끓이는 물에 저걸 버려야돼. 좀 소독을 해내고 이제. 또 물을 묻고 쌈다가 양념해야 돼. 이제 이랬다가 좀. 기름 같은 게 떨어지겠다 할 정도로. 끓는 물에 넣고 이렇게 한번 펄펄 끓여. 한 10분. 응. 한 10분 끓었네. 이렇게 끓여서 이건 버릴 테니까. 처음에 끓인 물은 버리고. 응. 이제 술을. 맛술을 좀 부어줘. 아. 냄새 제거하게. 응. 응. 버릴 건데 술을 부어? 응. 냄새 버려야 돼. 아 술 냄새. 알콜 냄새. 근데 닭발이 너무 징그럽게 크다. 아하. 아이 잔 거야. 또 한 번 흔들어야 돼. 응. 아흡. 맛있어 produção. 어. 예. 곁하Ray 한. 으응. hoje 이거래뒀. 이렇게 흔들어 먹고. 이제 잡념새를 다 잡으 죠? 술을 해가지구. 뼈가 빠질 정도로 되면 양념해야지 양념하고 같이 해서 하면 타 이제 물을 볶고 다시 끓여 하나 절반만 이제 푹 끓여 푹 끓여서 물이 없을 때까지 끓이다가 양념해야 돼 한 30분 40분 이제 뼈에서 다 분리 잘되게 푹 삶는구나 뼈가 쏙쏙 밖에 이제 푹 끓이면 되네 이제 닭발에 들어갈 양념 만드는 거야? 홍고추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는구나 그냥 잘게 썰어서 고춧가루도 넣어야 돼 고추장도 넣고 된장도 넣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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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서 매콤하게 해야 맛있지 대파도 들어가 생강 생강을 넣어 줍니다. 아까는 물을 넣어서 씻었지만 이제 술을 또 한 방울 쳐야 돼. 약간 씻을 때 씻어서 버렸고. 아 그거 된장? 그리고 마늘, 마늘 넣어. 안 섞어. 이제 이걸 여기다 부어. 고추 한번. 진간장, 양념을 만드는 거구나. 이렇게 익혀. 진정. 고춧가루, 한 스푼, 두 스푼, 반 맛. 두 스푼 반? 고추장. 다 했지. 이제 저기 들어가야 돼. 이제 양념 넣어야지. 응. 만든 양념을 다 넣어. 주물이 뽀얗구나. 이거 떠야지. 이걸 흔들어 구워야 돼. 양념을. 양념이 작은 거 아니야? 안 작아. 이렇게 쳐서 넣으면 이제. 쿡 끓여. 다 들어갔잖아. 고추장. 이것만. 이제 빨갔네. 그래가지고 끓이면 이제 빨개져. 응. 이제 양념이 어울러지게 끓이면 돼. 응. 냄새는 좋다. 응. 맛있지. 냄새가. 이제 그래서 보글보글보글 쪼려주는구나. 응. 이래가지고 물이 없이 쪼려주면 돼. 그래가지고 맨나중에 팥 뿌리면 돼. 이제 뚜껑 닫어. 응. 며칠청 넣게. 응. 며칠청. 이거 하나. 두 개를 넣어야지. 응. 두 개. 응.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야 되는구나. 됐어. 이제 빨개지지? 응. 아, 잘 됐군. 이제 간 좀 봐야 돼. 간이 맞어. 이제 다 뜨나. 이게 양념 넣고 한 7분 지났어. 응. 이제 파. 다 됐어? 응. 냄새 좋네. 참기름. 응. 그렇게 한 스푼. 아, 이제 다 됐을 때. 이게 밖에서 파는 것처럼 빨갛진 않다. 그렇게 빨간다. 냄새가 좋다. 아, 이제 다 됐을 때. 아, 밑에 또 빨가네. 응. 이제 이게 식으면 식어야 먹잖아 이거는. 닭발을. 그러면 이게 기름이 다 얼어붙으면 빨개. 이게 이렇게 하면. 응. 오히려 이제 꼬치가리가 엉기고 그러면. 이게 국물이. 국물이 이게 애를 불면은. 아, 굳어지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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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요즘은 뜨겁게 먹어. 국물 닭발은. 그래? 응. 식혀서 안 먹고. 뜨겁게 먹는다고? 뜨겁게도 먹어. 국물 닭발. 응. 국물하고. 응. 그러면 먹어도 되겠네. 음. 냄새 좋네. 됐어. 이제 다 끝났어. 응. 좀 뚜껑도 닫아놨다. 예림은 먹어야지 좀. 식어도. 너무 뜨거워서 못 먹어. 장갑 끼고. 응. 됐어. 많네. 많지. 아이 맛있겠네. 이게 콜라겐 덩어리야. 피부에 좋대. 꽤 뿌려야지. 응. 이 닭발은 식어도 먹는 거지? 식혀서 먹는 거야. 원래? 응. 너무 뜨거울 때 말고. 이 불닭발은 불에다 또 구워서 먹어. 그래? 응. 나는 이거. 이거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응. 불닭발은 불에다 또 구워서 먹어. 나는 이거. 들어간 거야. 그리고 그렇지. bly. 고아 ос이. 롸기. 그 와서 눈 감상가rschen. 의 아이쫓을 mério. rail. 놀여 애ied.